어렸을 때 정말 싫어하는 동화가 있었어. 장화옥년. 난 거기 나오는 아빠가 너무 싫었어. 개모한테 자식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죽어나가는데도 아빤 모른 척 방간만 하잖아. 괴롭히는 사람보다 방간하고 방치하는 사람이 더 나빠. 장화옥년은 결국 아빠가 죽인 거야. 선혜야. 아빠 싫어. 엄마가 나 때릴 때 아빠 그냥 나가버렸잖아. 내가 계속 아빠 불렀는데. 아빠가 그냥 가버렸잖아. 나 안 지켜주고. 나는 나 때린 엄마보다 아빠가 더 미워. 나 귀신 안 틀렸는데. 고당 할머니 집에 버리고. 계속 기다렸는데. 아빠만 계속 기다렸는데. 아빠 너무. 아빠 너무너무 미워. 아빠. 아빠. 엄마. 엄마. 아빠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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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